오늘은 자색고구마 유자 양념치킨이에요 시중에서 전문집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유자향기도 나고 맛도 사탕수수 설탕과 토마토하고 매실액기스 넣고 토마토를 같이 끓이고 유자를 한 3개 정도 잘게 썰어서 같이 했더니 유자향기가 아주 향기롭고 자색고구마는 이렇게 살짝 찐 것을 같이 소스를 같이 버물러서 고기만 먹어가지고 퍽퍽하고 또 고기만 먹으면서 육식이 먹는 데서 오는 그런 건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색고구마를 소스하고 살짝 찐 것을 곁들였어요 아주 맛있겠죠 맛이 오시고 너무 이걸 좋아하고 맛있게 먹어요 시중에서 파는 것은 이렇게 고급스럽게 이렇게 하지 못하죠 너무 건강에 좋은 그런 양념 엄마 포기 양념 자색고구마 유자 치킨이에요 맛있겠죠 가을 유자 향기와 또 가을 국화가 아주 이 음식을 더 덧보이게 하네요 식구들 기다려서 빨리 먹어야 되겠어요 식구들 기다려서 빨리 먹어야 하겠어요 아플라해주시면 אני마 creative 식구들이 기다려서 빨리 먹어야겠어요 싶어있으면ность 밥을 재전inya